이대로 싹쓸이 라운드 가기 전에요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만큼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제가 허락합니다. 바로 강진 씨가 스페셜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서 나오세요 강진 씨. 강진 씨의 스페셜 모델 음악 주세요.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내 집도 풀고 살자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앞만 보고 달려왔네 요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핑계 핑계 대여가면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보세요 쉽게 웃게 노래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자 우리 출발 출발 자 우리 출발 출발 참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밥만 보고 달려왔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빙게 빙게 대여가면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 살아보세요 흥겨 웃게 노래를 하면서 아 이 딱딱 맞춰야지 아 이 딱딱 맞춰야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실패 늦기 전에 하 하고 살자 아 그 춤은 연습한 거예요? 일사불란하네 서맨이 오시기 전에 따로 리허설에서 그렇군요 맞춰본 겁니다 네네네